어 여러분들 이게 필름이라는 건데 와 우리나라에 없는 겁니다 바로 입벌레 입벌레입니다 안녕 이야 대박이죠 와 오 여기 되게 많다 와 몸에도 붙이고 있어 다르게 생긴 것도 있던데 얘네가 번식력도 대단하고 알도 잘 났는데요 되게 습한 환경에서 알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부활을 하고 말 그대로 입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대벌레랑 거의 비슷한 종이고 어떻게 보면 또 해충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쁘고 신기하니까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크아 이게 진짜 마리당 거의 만원이고 환기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오 이게 좀 다르게 생긴 게 있네 자 이 큰게 안컷 이게 수컷 크아 와 이게 민도로섬에서 채집을 하신 건데 오늘 저희가 채집할 때는 보진 못했지만 이건 애기 애기 수컷 아기 수컷 거의 정면으로 보면 사마귀 같기도 하고요 배 쪽은 이렇게 생겼고 아 내일 또 자연에서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진짜 크아 이거는 아저씨 아직 날개가 덜 잘했습니다 아 날개가 없네 이게 한국 돈으로 거의 살아있는 게 만원 정도 한다고 하고 수명이 수컷은 1개월 2개월 앙컷은 길어봤자 앙컷은 한 3개월 정도고 수컷은 1,2개월 정도 수명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못 드리지만 구경을 많이 시켜드리려고 꺼내봤습니다 오오 여기 되게 신기한 거 있어요 이 친구는 좀 어린 친구 같은데 색깔이 나뭇잎인 줄 알았어요 크아 이게 밖에서 만약에 밖에서 채집을 하게 된다면 사실 찾기가 힘들죠 나뭇잎이랑 사실 힘들고 지금 이건 시들어서 그러는데 은신효과가 장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가둬놨으니까 찾죠 그렇죠? 자 내일 한번 그래도 나뭇잎 열심히 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여기 현지 사는 친구가 지금 산대요 아 부럽다 나도 사서 한국 가져가고 싶은데 지금 산대요 몇 마리 얼마? 하나당 400회소니까 400에서 450회소니까 어 8,000원에서 10,000원 아 네 마리? 한 마리당 부럽네 오오 오오 오 알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유난이란 친구가 이거 샀어요 크아 3,000페소 6,000원에 7마리 6,000원에 7마리 6,000원에 7마리 오오 올려줘 요거 요거 알하고 이런게 아니에요 오오 이게 알이 달라요 좀 비춰줘 오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화살표 가리킴 방향의 친구가 이게 필리움 알이라고 합니다 어 뭐야 언제 올라왔어 어 깜짝이야 오오 엘리안인 같네 자 어쨌거나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그냥 씨앗같이 생겼어요 사실 근데 이게 습기를 습 계속해주고 약 몇달동안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구하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?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너무 활발해서 나 바로 구입하자 산란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산란 한 150개 받았어요 와 산란 양이 진짜 후절하네요 산란하고 죽는건가요? 아니요 계속해요 죽을때까지 아 그래요? 한 마리당 10마리씩 하는데 응 13마리씩 제가 해봤는데 응 마리당 10개니까 한 3,4일이면 60개 채워요 응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저씨 최민식 영화배우 달랐죠? 자세히 보시면 네 잘했어 진짜 잘왔죠? 네 옆모습 똑같죠? 카리스마가 좋칩니다 네 민식이 아저씨 민식이 아저씨 내일도 뵐거에요 하하하하 맛있네요 여러분 저는 민식이 아저씨랑 아저씨가 되게 시크해요 그래서 아저씨 되게 시크해보이죠? 음 맛있네 лю 사랑한 안녕 하 andra 뭐야 safegu시는 하하하 weights 헥 다 cá 배 무 UCLA 주